네, 살롬. 저녁에 반한 와이프와 결혼에 성공하고 그리고 지금은 기회를 준비하고 있는 일환에서 온 남편 모하마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1년 차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이자 한국 아내 박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출산을 앞뒀다면 지금 아기가 뱃속에 있는 건가요? 네, 이제 7개월 차 들어갔어요. 어머! 근데 이렇게 경사스러운데 여기 나오셨다니까 일단은 이제 얘기를 들어봐야 알겠지만 어떤 분들이신지 일단은 네, 네. 무하마드 씨가 아내분한테 첫눈에 받았다고요? 제가 처음에 지미르 디젤을 했었는데요. 디젤? 그거요, 이거? 네, 네. 동일한 그때 놀러왔었어요, 제가 디젤하는데 잠깐 우연히 만나게 되고 그때 한두 년 반에서 연락처를 물어봤어요. 지금의 남편이 그때 막 디젤 하는 모습이 굉장히 멋있었나 봐요? 되게 신나는 노래 많이 틀어서 저 외국인 노래 트는 거 되게 신난다 이렇게만 생각했었거든요.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아, 예쁘다. 아니, 듣자 하니까 남편을 최수종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하던데요. 이란 최수종. 이란 최수종. 그렇게 별명을 지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세요? 어떤 뜻인지? 한국 남편들이 관공계 쪽이라고 나와있더라고. 관공계 쪽이라고 나와있더라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분 보다 한 수위라고 생각해요. 최수종 씨 보다 한 수위다, 내가. 자신감 벗어. 진짠지 우리 아내가 좀 얘기를 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지. 일단 사귀기 전에 처음 데이트한 날 데이트를 다 하고 집에 데려다주는데 차 트렁크에 장미꽃 백송이가 있어요. 첫 데이트 때 그렇게 많은 꽃을 준비할 거라고 생각 못 했었어요. 이거, 이거, 이거. 그래서. 아유, 집에 가면 더. 싸워하지 마. 나도 그래. 아까 프러포즈 때 이제 서프라이즈로 프러포즈를 했어요. 미리 말을 하고 한 게 아니고. 그 영화에서만 보던 그 촛불길 있잖아요. 촛불길에 풍선, 꽃 이렇게 다 꾸며져 있고. 그거 보고 나왔더니 바깥에서 여의도 불꽃축제 같은 불꽃놀이를 해줬거든요. 생각한다. 이건 이제 정화대에다가 미문을 올리고 빨리 강제 출국시켜야 돼요. 아유, 너무 좋았네. 공공의 적이 또 하나.